예, 예쁜 커플 나오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누구십니까? 네, 저희는 느에미아홀 4층에서 온 언론통보 문화, 고광다솔, 미찬양입니다. 자, 그럼 나오셨으니까 전공자랑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랑이요? 자랑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음, 굳이 따지자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커뮤니케이션. 언론, 광고, 공연, 영상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대에 이만한 각오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학창 대회에서는 저희 학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학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네요. 어떡해. 예, 좋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윤조, 잘해라. 쉿 쉿 Where are we? What the hell is going on? The dust has only yet began to form crop circles in carpet sinking feeling spinning round again and rub my eyes it's called the happening when busy streets amiss with people would stop to hold their and free and free and free free and free and as you can be full 야 너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꿈은 꿈일 뿐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정말 못 말려. 선배! 꿈은 누구나 꾸는 거라고요. 선배들은 꿈도 없었어요? 나도 안 되는 꿈이 있었지. 나는 광고를 엄청 좋아해. TV도 광고만 봐. 노란 대출 광고는 빼고 랜드같이 올려서 우리 자막을 뭉치는 멋진 카피바이트와 나의 꿈. 시사 다큐 PD 하고 싶어. 그것에 대해 알려줄 거야. 진실을 밝히고 사회에 해결하는 그래! 밝은 세상 만들러 갈 거야. 우리 있어! 우리 있어! 우리가 숨쉬고 가게 하는 꿈. 모든 순간순간마다 꿈을 꾸는 게 이뻐요. 우리 모두 같이 노래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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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모든 모두 가능하지. 액션노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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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모든 순간순간마다 꿈을 꾸는 게 이뻐요. 우리 모두 같이 노래해. 우리 모두 같이 노래해. 우리 누나. 나의 꿈은 없지. 나의 꿈은 공인인인인인인인거! 나는 나쁜가 여요한 변론가 신문상 비자동 문화설류도 행복하 지구 꿈을 넌 이곳을 해 내 꿈은 뭐니? 저 노래 진짜 못해 야! 저도 잊지 않죠? 달라요? 지어보시면 또 어렵죠? 바구 바이브 컵 매출 만드는 손 주님 마실 주머니 손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 꾸인성 꾸인성 우리 어린 태풍 다 꾸인성 모든 순간 순간 많아 그를 부르는 게 너무 기뻐요 우리 모두 같이 노래해요 Squad 우리 özell 우리 저희 expecting 그를 부르는 것도 線 그를 부르는 τη 모범 너무 너무 그를 부르는 것 그를 부르는 것 그리고 저 кино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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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 멍청이들. 포기 못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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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